지난 2주 됐네요. 내일이면 이제 다행히 아직 다행히 요새의 같은 응원 홍수시대에 차트에서 계속 잘 버티고 있습니다, 노래가.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 신곡을 다행으로 준비를 해봤어요. 앞서 해본대 분들도 잘 듣고 계세요? 편하신 거 아니죠? 죄송합니다. 말을 걸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기분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.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? 가을이죠.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매년 되면 더 짧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을을 최대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놀러 많이 가잖아요. 반풍이 형도 가지고 하는데 차에서, 택배사에서 일어났을 때 이 노래 한 번씩 이어폰으로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300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가을 안고 나가고 고맙습니다.